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이거면 대학교 갈 수 있는 거에요 아 애들이 다 초등학교 밖에 못 가가지고 야 이걸로 대학교 한번 가자 대학교 가자 아 야 점심 어디서 먹을래 식당에서 또 먹을래 얘기 들었지 아 아까 생일인데 생일 밥을 먹다가 여보세요 예 어 어 어 알았어 에이 저기 나 갈게 왜요 멍스님한테 전화 왔다고 아 아기를 빨리 대사 줘야 된다고 어 나는 생일하다가 생일 작업은 처음 봤어 봤어 그럼 남은 사람들 이렇게 했었어 아 생일인데 생일한 사람이 갔어 진짜 이런 경우도 야 너희 스템프 때 케이스 하나 안 해주냐 와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불이 안 꺼졌잖아 갑자기 뭐 뭐 그런 거 안 돼? 나 이 형 정말 진짜 야 야 됐어 생일 축하합니다 야 케이크 총국 케이크 안 먹는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케이크 진짜 크다 오 케이크 총국 오 케이크 총국 총룡 황금금이 케이크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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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됐다 진짜 좋겠다 오 이거 이런 이거 진짜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Österreich 더 위에 더 위에 야 잘한다 칼 좀 가려 오 촛불로 어디에 붙었어요? 됐어 됐어 칼 줘봐 네 칼 여기 있어요 형 손 위에 있어 손에다가 손맞지 아 그래? 손에다가 손맞지 나야 나 손잡이, 손잡이 뒤집어져 형 이 칼을 그냥 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야 한 입만 줘요 한 입만 옆으로 옆으로 맛있겠다 오오오오오